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이유는 뭘까 이유가 난 항상 내 과거를 밝혀왔는데 그게 싫었던 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속엔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를 잊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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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험에 대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내 경험에 대해